우리 지역 동민들도 도시의 그러한 소비자들을 위해서 정말 건강하고 안전한 도둑들이 생산하는 데 전략을 다하겠습니다. 제 그러한 철학이 그렇습니다. 직거래를 해야만이 소비자와 농민이 산다. 그것을 제 목표로 삼고 이제 첫 발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. 대형 유통업체를 통해서 농산물을 얼마든지 팔 수 있지만 거기에 희생양은 늘 우리 농민들이었습니다. 그래서 소비자들을 직접 모시고 늘 농산물을 판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SNS로 이어진 여름과 은연히 정성주에 생산한 저희 사진도 농협의 농산물주가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. 진도가 인구의 약 3만 2천 정도 됩니다.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선중에서 세 번째로 중소입니다. 현재 추천 대학과 초대 대학과 포함해서 약 200명이 계십니다. 귀환을 2025년 선중에서 세 번째로 붙여옵니다. 2025년 7월 25일 선중에서 세 번째로 공개합니다. 가장 비교합니다. 하나 둘 셋 파이팅! 선중어농이요! 화이팅! 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